은혜받고 승리할 하나의 말씀은 빌리포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오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럼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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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의 부자의 능력이 내 안의 시국만의 조이 내 안의 이성신 살린 햇빛이 이만의 기도합니다 내 안의 시국만의 조이 내 안의 부자의 능력 내 안의 영국의 조이 내 안의 시국만의 기도합니다 내 안의 문장 내 안의 부자의 능력 내 안의 삶이 내 안의 하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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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생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바울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는 것처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보험에 대한 모든 것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이렇게 말하는 눈물이 원어여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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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머니 시어머니 해결 못합니까 시집문제 시집식구들 해결 안됩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잠 못잡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끝내서 그래서 이거 완전한 보험이라니까요 노력한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십구절을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답 나왔잖아요 은혜 못 받는 사람들 왜 하나님 앞에서 왜 쓰이 못 받느냐 땅의 일을 생각해요 교회 들어왔고도 땅의 일이요 교회 들어와가지고도 교회 들어와가지고 모든 생각 자체가 옛날 직장 다닐 때 옛날에 갔던 불신자 때하는 습관 종교생활 때 그거 가지고 그거 잘 떼가지고 살아요 교회가 떼요 못 이기나가 세상 못 이기지 자기 기준에서 못 이기지 그래서 심지어 목사들 세계에서는요 절대 재정을 맡기는 장로는 직장 다니는 사람 맡기지 말고 절대로 직장 다니는 사람 맡기지 마라 왜냐 나누기 30에 사는 사람 개념이 딱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사니까 그 자택 그 수준과 사니까 그 교회 할림을 그 종발이 직 월급 받는 그 수준과 사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겠냐 그런 말까지 한다니까요 세상 기준 가지고 교회 들어와 하나님 능력이 뭐 필요해요 성령 역사가 뭐 필요해 아무 필요 없이 지능력 지수 좀 가지고 계산하고 사는데 아니 오병이형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지고 5천명 먹겠다 어떻게 설명할 거에요 성경은 전부 그렇습니다 창식입니다 계시로까지 인간 지식으로 인간 과학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만 꼭 찾는 처음 끝까지인데 어떻게 세상 기준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얘기냐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험에 능력 믿어야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에를 생각한다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는 자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요 멸망 고집 피해봐요 조용없어요 본문에 그들의 신은 배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정결의 법 음식 가지고 음식을 가려먹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음식 가려먹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여러분 알아요 이제 우리 음식 못 먹게 만듭니다 이방인의 음식이라고 못 먹게만 절대 먹고 다 쓰레기통 다 버립니다 더러운 거라고 자기들이 주는 것만 먹으래요 지금도 그래요 성지순례 갔는데 우리가 우리는 체질이 고추장 1시간 먹잖아요 아니 서양 음식은요 정말 이거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이틀이지 며칠 먹으면 냄새나 그러니까 고추장을 딱 고추장 가져가가지고 그것도 공항에 비행기에서 받은 고추장 쫙 짜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못 먹게 하니까 그걸 악착 우리가 숨겨가지고 악착을 먹지 들키면 뺏깁니다 아주 무섭게 합니다 식당이 아니 무슨 손님을 그렇게 무섭게 합니까 다 뺏어버려요 그냥 지금도 왜? 더러운 거라고 유대인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먹는 거 입에 들어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다라고 하시면 뭘 들어요 구별된 음식을 먹으라고 왜? 이 음식을 가지고 구원과 구원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구원과 관계된다 구원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이에요 먹는 거 가지고 구원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이 뭐냐 할래 못 받은 거 이 할래 못 받는다 이건 구원 못 받는다 이 구원의 조건으로 이 할래 이 할래 우리가 말하면 포경 수술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그걸 이스라엘 배신 못 받았거든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에서 피의 은약을 맺은 거에요 피의 은약 피의 은약 그때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구원의 조건으로 한마디로 이들이 영적 본질을 다 놓치고 뭐에요 서론적인 거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거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맨날 시험들이 어디에 됩니까 땅의 것 가지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음식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저것 전부 땅의 것 땅의 것 이들은 뭐라고요 멸망이요 그랬어요 멸망이요 문제는요 이들이 자기들만 망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약한 사람 정확하게 복음이 정리가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그냥 실족시켜 만들어버려요 흔들어버려요 그냥 믿음이 자라는데 결정적인 방해 요소를 만들고 이따 바울이 그걸 지금 보고 말하는 거에요 바울이 뭐 빌리버에서 사역을 하면 괜찮은데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소문만 계속 이런 소리 들어오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은약적 한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 들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은혜 받는데 순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다 서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서론이에요 이 사람이 이러만 했다 저 사람이 저랬다 전부 서론이에요 그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이제 내일 이삼 지유치유운동의 첫 바깥을 내딛는 전도 캠프가 이제 콜롬비아를 향해서 떠나게 되는데 제가 함께 동영하면서 현장을 살펴보고 보고타 여원교회 설립을 하뜨리고 또 그 현장에 600여명의 현지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LTS 집회에 오게 해서 메시지를 할 것입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6.25 전쟁 때 군인들을 파격한 나라에요 파격은 우리나라에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혈명 관계가 되어있습니다 콜롬비아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여셨는데 무엇보다도 그 현장은요 보금의 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장이에요 정말 필요한 현장이에요 전주교가 국민의 통계적으로 80% 이상이에요 남미가 다 그렇지만 중남미는 삭딱 천주교 결신교는 3%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대 진리가 아니고 전부 다 유대 뭐였는지 아세요 그 이수미가 찬양 이수미도 다 유럽에 살다 보니까 다 천주교잖아요 마리아 성천설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마리아 성천에도 성경이 어디에 나와있어요 마리아가 원자가 없단 말이야 어디에 나와있냐고 주의 계집종이 주의 뜻대로 하셔서 그랬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단이요 이 천주교 어마어마한 종교를 세워가지고 완전히 이 복음적 사기를 치고 있거든요 이게 중남미란 말이에요 싹 다 이 마리아를 믿으면요 이 죽어도 다시 가족들이 그렇게 잘 그렇게 봉사하고 원신하고 한 것만이 아니면 사후 구원설까지 말합니다 죽었는데 안 믿고 죽었는데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하면 또 다시 사후지만은 구원받는다 이런 사기를 또 지어집니다 인간의 행위 구원이 천주교가 주장하는 반성경적 교리로 완전히 나라를 잡아버렸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로 행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십자가 원수로 행하고 있어요 그 현장이에요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정확한 답을 주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시고 부활로 확정하신 그 유일성의 보금이 우리 인생의 절대 배경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데아 1장 8절에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한로부터 온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해요 다른 보금 전하면 그리스도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절대 배경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 때 생명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 라는 말씀 여기의 모든 성도들 콜롬비아 현장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롬비아는 2650m 고산지대입니다 우리나라 한라산이 1950인데 2650m 그러니까 예비 캠프 갔던 청리들 중에 도착하자마자 구토하고 그냥 말로 탈라고 얼음 많이 당했다 그래요 고산지대라 숨이 팍 막힌데 도착하지마요 공항에 그 정도로 높은 지대인데 자 기도해 주시고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완성하신 찬복음의 축복을 24 누리면서 하나님 나도 산문동의 주역이 되기하여 주옵사사 이응답 받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20절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의 소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처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파울은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장 가치있게 생각하고 있는 이 빌리포 사람들을 가치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이라 천국 시민권을 왜 강조했냐 당시에 이 빌리포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당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진 않았었지만은 장기간 군대에서 그렇게 건물을 했다던가 또 많은 돈을 벌어 가서 세금을 정부에 많이 낸 사람들은 시민권을 주었다 그래요 사도파울은 남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이 집안이 엄청난 집안이죠 로마 시민권자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대우가 다릅니다 뭐 다양한 권리를 행사를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빌리포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엄청나게 자랑했습니다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로마 본토에 있는 로마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로마인답게 행동했다 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다 그 말이 사도파울은 당시에 우리의 사회상을 빗대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강조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묘마 시민권이 아니라 우리 천국 시민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절대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배경보다 더 큰 것이 천국 배경이다 이 말의 의미는요 빌리뽀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데 우리의 시민권을 로마 황제가 주는 그런 수준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로마 시민권자들이 로마에 속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사람들아 우리는 천국 배경까지 천국 시민권자 하늘에 속한 자다 사원이 다르지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종군들이 볼 때 불쌍하겠습니까 막 세상 말로 하면 우습지요 다들 노는게 너무 서른 이정사니까 참 기가 막히지요 바울은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진리와 세상 풍습에 흔들리고 있는 이런 로마 우리 빌리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보고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모르느냐 왜 율법주의자들에게 속느냐 그 속임수에 넘어갈 아주 높은 수준이냐 성교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의 세상을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수준되면 안 돼요 아직까지 딱 인생에 답이 나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천국 시민권자라는 분명한 영적 배경을 플랫폼으로 은약적 도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 있는지라 이 표현은요 장차 하늘 나라에 가 있을 시민권이 아니라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이 잠시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 가치관 이 기준 이것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 땅을 헌낙한 것입니다 땅의 사람들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 하늘에 속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원한 상급받게 하나님 나라에 저축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홍해 가르는 기적처럼 하나님 하신 것이죠 천국 시민권자들 많이 할 수 있는 이 헌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 판단은 땅의 가치 기준이 아니고 천국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골로세서 3장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이 다 서론이야 이걸 이용해 가지고 위의 것을 위하여 나가는 것이다 위의 것을 향해 나가자 위의 것 땅의 것이 주옥 아니여 주체는 위의 것 위의 것을 향하여 나가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강조하고 있어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모든 우선순위를 맞추고 믿음에 도전을 하자 믿음에 도전하자 종교개혁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그리스도위를 가르쳐서 이상한 새 그리스도위를 절망의 시간에 절망의 시간에 확신의 노래를 부르는 희귀한 새다 슬픔의 시간에 믿음의 감격을 노래하는 이상한 새다 자세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우리 보이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복음 때문에 심하게 매질 당했을 때도 죽음 위기에 지었을 때도 그는 절망의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시안하지요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성의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 한결같이 있는 모습이요 홍의 앞에 선 모세 온갖 죽음 위기 앞에 있었던 따위 사자굴 앞에 서있는 다니엘 풍굴 앞에 있는 다니엘의 새 친구들 이들은 오히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천국 배경 가진자의 모습이 아멘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배경이 천국 배경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식을 다 하고 싶어요 나의 배경 내 백그라운드는 천국이다 여기의 모든 성도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입에도 박기까지 내지 마세요 전부 원망 불평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기쁨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새가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 볼 때 저 사람이 이상해 약간 맛이 가서 불신자가 볼 때 이상한 새 시기한 새 왜 왜 그렇습니까 세상 가치 기준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치를 가지고 살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불신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름을 통해서 우리 대안의 주인이 되는 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안 사람은 모두가 대안의 주인인데 주인이 얼마나 되냐고 묻는다면 이상할 것이 왜다 그러나 오늘 대안 사회에 주인다운 주인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모두 나에게 달렸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진 자가 진정한 주인이요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자는 손님이요 주변을 돌아보아 진정한 주인이 적다 싶으면 빨리 나부터 참 주인이 되도록 합시다 여운교회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절대 배경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지금 살고 있냐 영여모 대성도들 가는 곳마다 천국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 생각이 다른 꿈이 다른 비전이 다른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내 인생의 절대 가치 절대 배경을 플랫폼으로 인생 작품 남기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계 모두 승도들 내 인생의 절대 배경 절대 이제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 시민권자의 이 당당함을 가지고 어떤 지키는 주역이 되어야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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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